경기도의회가 제371회 임시회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신립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흉악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묻지마 범죄를 한번 예방하고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했으며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겠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은 인권담당관이 맞게 됐는데 의료비, 구조구급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